이게 역전으로 떡볶이도 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산업도 있을 거고 생방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맞아. 밥 잘 챙겨 드시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렇게 떡볶이 드린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밥 안 챙겨 먹고 오는 퀸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안 돼요. 혼나요. 잘 챙겨 먹으니까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이렇게 곤란기마다 풀어줄 수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곤란기마다 풀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퀸링들 밥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알겠죠? 네. 오늘 이렇게 미니팬 미팅에서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벌써 시간이 또 맞춰야 될 시간이 더 가고 그랬어요.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느낌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 이제 여기서 단째로 아니야. 컴백한 소감. 컴백한 소감. 잠시만. 어머 어머. 우리 앞으로. 우리 앞으로. 우리 앞으로. 조연이가 한 번 대표로 말하고. 그리고 마무리 인사 할게요. 네. 어디가. 퍼질. 퍼질. 네. 자. 오랜만에 팀이 만나셨나요? 죄송해요. 오늘. 오늘 바람도 저희의 컴백을 함께 축하해주고 있는데. 어. 이렇게 오랜만에 미니팬 미팅하면서 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또 볼 수 있게 돼요. 가까이서 본 거는 오히려 처음이잖아요. 우리. 그 사족하거나 할 때는 조금 멀었으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팬사인 있잖아요. 팬사인에 오시는 분. 오. 오. 좋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팬사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 팬사인에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네. 오셔가지고 저희 같이 재밌게. 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오늘도 음악중심. 사전 녹화하고 하는데. 어. 키링들이랑 같이 또 재밌게. 무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키링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마무리 단체 인상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랩스 앤 크래지. 위키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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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프리카의 남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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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